두 가지 심소법들을 전부 한번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18쪽입니다. 52가지 만부수 1, 1, 1.1입니다.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13가지 무슨 말씀인 거 알겠죠? 그래서 해설입니다.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이란 주석서에서는 아름다운 마음들과 결합될 때 아름답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것인 아름다운 것과 같아지며 아름답지 않은 마음들과 결합될 때 아름다운 것과 다른 것인 아름답지 않은 것과 같으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과 결합되어 일어날 때는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해로운 것과 결합되어 일어날 때는 해로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문장 그대로를 지극한 겁니다. 됐죠?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원어를 지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진 것이라 했습니다. 즉 이들은 유익한 마음들에서는 유익한 것이 되고 해로운 마음들에서는 해로운 것이 되고 어부로 결정할 수 없는 무기인 마음들에서는 무기가 된다.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이라 한다. 또 이것은 전부 뭡니까? 반드시들과 떼떼들 있죠? 반드시들은 일곱 가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나오는 이 일곱 가지는 말 그대로 모든 마음이 일어났대. 그래서 방한 것뿐만 아니고 가장 미약하다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같은 이런 가장 뿌리 없는 미약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이 일곱 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가집니다. 그게 뭡니까?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마음이 잡도려함. 그래서 촉, 수, 상, 사, 집중, 명근, 자기 이렇게 하면 되죠. 북방, 아비당에서는 다섯 가지를 듭니다. 촉, 작의, 수, 상, 사 이 다섯 가지를 듭니다. 상자부에서는 여기다가 생명기능, 그 다음에 뭡니까? 집중까지 넣어서 일곱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만부수법들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설입니다.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미 알아보았다.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의 일곱 가지 만부수의 작용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은 뭡니까? 왕은 그냥 왕이 어떻게 정치적인 사회문을 다 합니까? 그렇죠? 왕은 당지면 그러니까 사회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첫째,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감각, 접촉이 같이 일어난다. 이 감각, 접촉의 기능이 없으면 마음은 결코 대상과 맞닥뜨릴 수 없다. 대체 여기서 감각, 접촉은 삼사, 화합, 위촉이라고 했습니다. 대상과 눈과 눈의 아르마리가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각,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과 조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만부수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느낌이죠? 대상을 뭡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대상과 맞닥뜨릴 수 있는 반드시 뭡니까? 대상에 대한 인식이, 지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알려는 뭡니까? 최소한의 의지, 자극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도로 합니다. 다섯째는 뭡니까?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미약하지만 대상에 순간적으로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미약하지만 집중이 없으면 그 대상에 우리는 마음의 대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당연히 우리 뭡니까? 우리 마음과 정신현상에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명근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자부에서는 생명기능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심소법으로서의 명근이 있고 우리 뭡니까? 살아있는 몸에는 육체적인 몸의 명근이 있겠죠. 생명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두 가지 명근을 인정합니다. 북방에서는 한 가지만 인정합니다. 육체적인 생명기능만 인정합니다. 또 그 말도 말이 맞아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몸이 작용을 하게... 마음이 작용을 하니까 육체가 살아있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정신적인 생명기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곱 가지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드립니다. 여기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이란 말은 뭡니까? 마음이 일어나서 옥작의수상사는 전부 해로운 역할을 하는데 동화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뭡니까? 느낌도 있잖아요. 해로운 느낌이죠. 괴로운 느낌... 해로운 역할을 하는 마음과 일어나면 해로운 역할을 하고 무슨 말이죠? 그렇죠?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82가지 고유성제를 가진 법들을 설명할 때 네 가지 측면에서 항상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정도론을 위시한 모든 주석선문원에서 이 네 가지로 특정한 고유성제를 가진 법들을 데피니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방 저는 감각접촉이 나옵니다. 감각접촉이 무엇이냐? 이거를 네 가지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그게 223쪽... 청정도론을 해놨죠. 그렇죠? 223쪽 위에서 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닿는다고 해서 감각접촉이라 한다. 이거는 문자적인 설명이고요. 닿는 특징을 지니고 특징 동그라미 한번 치우십시오. 부딪히는 역할을 하고 역할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시 발생으로 나타난다. 나타남이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영역에 들어온 대상이 가까운 원인이다. 그래서 네 가지 입장에서 우리 특히 82법을 다 걸어놨는데 여기 우리 50도가 심소법 있잖아요. 예외 없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물론 가까운 원인은 설명을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 특정한 심소법을 네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다음 뭡니까?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렇죠? 그래서 감각적인 특징은 뭡니까? 닿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렇죠? 역할은 뭡니까? 부딪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설명을 하면 설명을 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애매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네 가지로 딱 세우면 이 네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설명하면 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심소법이 가지는 고유 성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밝히는 네 가지 도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로 합니다. 그다음 뭡니까? 나타나면 동시 발생으로 나타나는다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근경식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가까운 원인은 대상이 가까운 원인이다.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맞죠? 대상이 있어야 감각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느낌입니다. 느낌은 224초. 쭉 해서 다 살펴봤어요. 우리 경에서는 주로 뭡니까? 세 가지 느낌으로 부처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고수, 낙수, 불러불낙수.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런데 뭡니까? 아비담마에 오면 느낌이 일어나는 토대가 다릅니다. 그 토대가 물질이냐, 마음이냐, 정신이냐에 따라서 더 분리를 합니다. 괴로운 느낌도 뭡니까? 그 토대가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냐,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냐, 즐거운 느낌도 뭡니까?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이냐,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러면 그 중간쯤입니다. 224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왜 느낌을 다시 다섯 가지로 세분하셨을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근거는 무엇일까?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느낌을 느끼는 기능 혹은 기관에 따라서 육체적인 느낌과 정신적인 느낌은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죠? 은밀히 말하면 특정 찰나의 마음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 즉 불만족은 함께 일어날 수 없는 서로 다른 것이다. 기관 혹은 기능에 따라서 더 세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우리가 느낌은 정서적 반응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경에서는 제가 그렇게 했으면 되죠? 느낌은 정서적 반응이고 느낌은 반드시 드립니다. 여기 봤죠?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의 입장에서 실생활에서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괴로운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겨야 됩니까? 괴로운 느낌을 즐기는 사람은 피학대 음란증 환자. 의학적으로 있는 말입니다. 뭐 있어요. 여기 사장에 가면 나옵니다. 됐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불교하면 불교 안하는 사람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입갖고 다 팔아먹고 그러잖아. 소설도 쓰고. 이것보다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이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보다 훨씬 낫지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경에 딱 그렇게 나옵니다. 괴로운 느낌은 우리는 뭡니까? 중생은 뭡니까? 괴로운 느낌, 육체진 괴로운 느낌은 딱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이어서 그것이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됐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안 그러면 어떤 XX가 나를 확 죽일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렇죠? 됐죠?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확 가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못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발 왔다가 바위 굴러가지고 바위 조각이 뭡니까? 발가락에 닿아서 피가 나고 그런 고통이잖아요. 육체적 고통은 아라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육체적 고통은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것 때문에 뭡니까? 대받았다 죽일 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으로 가는 거를 두 번째 화살만 맞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으면 온 몸에 화살을 입어가지고 화살을 맞아가지고 세세생생 고통 속에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수행자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다는 거. 우리 도보수님이 잘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의 문제입니다. 격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식의 문제도 있잖아요. 인식도 반드시 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과 딱 마주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적인 판단, 반응이 반드시 옵니다. 병, 그렇죠? 병까지는 다음처럼 예를 들어서 청왕즉백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싹 하면 청왕즉백 구분하지요. 이건 지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꽃이 타면 냄새 맡으면 이런 건 뭡니까? 느낌입니다. 꽃은 샤넬 람버 파이브 이건 뭡니까? 지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향기가 와도 있잖아요. 감정적인 반응과 지적인 반응이 함께 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식이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식은 부처님께서 버려야 할 인식 닦아야 할 인식으로 나누어서 초기경보고 이런 걸 지적해 주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어요. 버려야 할 인식은 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락아정. 무상고 무하로 보지 않고 상락아정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금강경이 인식 문제를 다루잖아요. 어떤 인식 아상인상중생수사상 자아가 있다. 계아가 있다. 중생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이 고정관점 잘못된 인식은 버리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버려야 될 우리 예를 유신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닦아야 할 인식을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지적한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최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다른 인식에 보면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닦아야 할 인식을 여러 조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가지 닦아야 할 인식 여섯 가지 닦아야 할 인식 일곱 가지 닦아야 할 인식 아홉 가지 열 가지 열한 가지 이렇게 해서 닦아야 할 인식을 계속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인식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른 인식 닦아야 할 인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느낌을 설명하고 225쪽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밑에 보면 128번 있죠? 그럼 여기서도 뭡니까? 즐거운 느낌을 뭐로 관찰합니까? 즐거운 느낌의 특징이 뭐냐? 그죠? 역할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128번 차이시죠? 그죠? 그럼 고통도 뭡니까?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 다음 정신적인 즐거움인 기쁨도 뭡니까?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한 장 넘기면 그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다 살펴보고 있죠? 그 다음 정신적 괴로움인 불만족도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그 다음 평온의 느낌 있잖아요? 중립적인 느낌도 똑같이 해서 역할,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그 밑에 보면 인식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226종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느낌이 예술적이고 정서적인 심리현상들의 단초가 되는 것이라면 인식은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형과 같은 우리의 이지적인 심리현상들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한번 그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인식의 130번에 보면 227종입니다. 중간 밑에 130번에 보면 인식의 특징은 뭐냐? 역할이 뭐? 역할은 표상을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식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이미지화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은 전부 어떤 식으로든지 표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청립노론에서는 이걸 지정합니다.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표상을 만드는 역할을 낸다 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남 여기서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는 우리는 두 가지 문맥에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 228쪽으로 갑니다. 228쪽으로 보면 젤로의 1, 2, 1, 2 해서 계속 구분해 놨죠. 그 보면 1, 이것은 의도하는 것을 특징한다. 2, 산넌 역할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은 일종인 거죠? 우리 정신적인 자극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극이고 2번은 불교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의미가 뭐냐면 의도적 행위일화죠.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어보면 1, 욕개, 새끼, 무색개, 출생하는 네 가지 경제에 속하는 의도는 의도한 특징이 없는 경우는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도는 참으로 의도한 특징을 할인되었고 2번은 산넌 역할을 유익하는 것과 해로운 의미만 있다. 이건 의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단맛상간의 주석서에서 제가 거기다가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맛상간의 주석서에 이러한 설명에서 보듯이 찾으셨죠. 그죠? 그 1 있죠? 1에서 두 번째 줄어보면 대상을 알리는 최소한의 자극 해놨죠. 그죠? 여기 줄 거 가지고 한번 의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번 산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에서만 있는 의도는 읍을 뜻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번은 알리는 최소한의 자극 2번은 뭡니까? 업 자 그래서 업은 우리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말 그대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의도를 뭐랬으면 반드시들이죠? 모든 마음의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일어났다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대상을 알리는 최소한의 자극이 있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들에 속하는 의도는 대상을 알리는 최소한의 자극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대상과 연관된 최소한의 자극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예쁘려면 우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업의 의미를 229쪽에 한편 니가에서 중간에 위에 됐죠? 업은 의도를 업이라 한다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의도 의도와 결합된 어떤 법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229쪽 중간쯤에 보면 차시 있죠? 기억대가 아닌데 있죠? 기억해서 그죠? 의도 니은은 뭡니까? 의도와 결합된 어떤 법들 의도와 결합된 어떤 법들의 보기는 229쪽 밑에서부터 둘 넷째 줄입니다. 간탐 악의 그릇된 견에 반대로 또 간탐 없음 악의 없음 바른 견에 이 여섯을 의도와 결합된 업이라고 봅니다. 됐죠? 의도는 업 자체고 이 의도와 결합된 이 여섯 가지를 또 이것도 뭡니까? 업의 영역에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집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31쪽에 보면 다섯 번째 반드시들로 집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역할은 뭡니까? 딱 중간쯤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대상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되겠죠? 차시죠? 거기에 줄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해서 232쪽 젤리에 보면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뭐고 항상 이 네 가지로 우리 심소법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법 그 고유 성질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상자부 아비다마에서는 그 고유 성질을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규명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생명 기능입니다. 232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아비다마에서는 두 가지 생명 기능을 설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는 여기서처럼 정신의 생명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의 생명 기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정신의 생명 기능만이 마음 부수에 포함되며 이것은 당연히 모든 마음과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7번 마음의 잡돌이함입니다. 중국에서는 작의 로 옮기고 요새 말로 하면 주의 로 보면 됩니다. 주의 어텐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중국에서 작의 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음의 잡돌이함 뭐가 있어 보이는데 좀 이상하지요? 지격입니다. 만화시 까라거든요. 만화시는 로카티브로서 마음의 작자는 까라는 짓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지음 그러니까 뭡니까? 지음보다 잡돌이 아 멋있잖아요. 마음의 잡돌이함 그런데 우리 기본 의미는 주의입니다. 주의 주의를 기르는다 이래요. 주의입니다. 실제로 영어로도 어텐션으로 옮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잡돌이함으로 했냐 지격입니다. 지격 만화시 까라거든요. 만화시는 마음에 까라는 만든다 짓는다 니까 잡돌이한다. 잡돌이란 말은 좋지요. 그리고 우리 선빵에서 화두를 뭐한다고 합니까? 화두를 잡돌이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런 것 다 참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서 234쪽이 조금 있는데 그런 말 몰라주셔도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때로들 여섯 가지가 있죠. 일으킨 생각 지숙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좋은 마음과 일어날 때는 여기서 일으킨 생각 지숙고찰은 나쁜 일으킨 생각 지숙고찰을 하겠죠. 나쁜 마음과 함께 일어나면 그죠? 나쁜 결심을 하겠죠? 저 자식 확 그죠? 걸리기만 걸리기 바라. 그죠? 정진은 뭡니까? 이빨을 부두둑 부두둑 깔고 절치 부심을 하겠죠? 이놈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내 돈 3천만원 뛰고 도망간 놈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레프트웍을 넣고 라이트웍을 넣고 그런거 있잖아요 그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뭡니까 나쁜거 하면 또 희열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뭡니까 어 나쁜거는 열이 없이 먹어도 됩니까 그렇죠 그죠 강한 열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쁜 마음에서 일어날 때는 나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좋은 마음과 함께 일어날 때는 일으킨생각 지속적 고찰 그래서 결혼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으킨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요새 말로 하면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언어적 사유입니다 우리 정신현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언어적 사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꿈꿀 때 뭐로 꿈꿉니까 한국말로 꿈꿉니다 미국 사람들은 꿈꿀 때 무슨 말로 꿈을 꿀까요 영어로 영어로 꿈꿉니다 그래서 지속적 고찰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그런데 모든 마음에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때때로 드리라 했습니다 일으킨생각 보시면 되고요 236쪽 가면 지속적 고찰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특징은 뭡니까 언어적 사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237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죠 237쪽 잘 밑에 입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대상을 항하여 돌진함이 일으킨 생각이고 미세하다는 뜻에서 또 고찰하는 고유 성질로서 마치 종의 울림처럼 계속해서 일어남이 지속적 고찰이다 됐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언어적 사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고유 성질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됐죠 그냥 언어적 사유 이게 아니고 그죠 언어적 사유인데 언어적 사유가 최초로 일어날 때를 일으킨 생각이라고 그러죠 윗닦아라 그러고 그래서 청정노론 이런 걸 다 참조해서 일으킨 생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으킨 생각이 지속되는 것을 지속적 고찰이라고 했습니다 청정노론 같은 이런 걸 다 설명해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몇 가지로 해놨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종을 칠 때 같으면 제일 처음에 망치를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종이 지속적 고찰 됐죠 그죠 그 밑에 비유들도 다 그런 비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가 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뭡니까 날로 올라갈 때 날개를 팍 일어 하죠 그죠 딱 일어 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딱 일어 있죠 그죠 처음에 이걸 확 확 일어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 걸고 나는 동작이 확 지속되고 있잖아요 날개를 펴서 그죠 요거를 지속적 고찰을 한다고 선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결심입니다 결심은 우리는 뭡니까 대상을 알려는 어떤 결심이겠죠 그죠 그래서 238쪽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입니다 자 유익한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무엇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됐죠 그죠 청정도는 그 밑에 보면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이 뭐고 했습니다 그럼 정진입니다 이거는 대상을 알려는 노력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노력은 나쁜 것에 대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좋은 것에 대해서 노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잡아 넣어놨습니다 그럼 우리 경에 많이 나타나는 그죠 그 그 그 정진 그죠 그 정진과 노력 정근 뭐 이거하고 쭉 비유해서 그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희열이 있습니다 희열은 우리가 좀 내면적인 기쁨을 뜻합니다 우리 행복이나 이런 그죠 즐거움이 즐거움은 느낌이고 희열은 우리 그죠 하나의 심리 현상으로 독립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열과 그 다음에 우리 자비시사 할 때 그 희열의 차이가 뭐냐 그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희열의 특징 역할 나타남 이렇게 했고요 희열에는 또 다섯가지 희열이 있습니다 240쪽 그 밑에 보면 그죠 작은 희열 순간적인 희열 대풀에서 일어나는 희열 용약하는 희열 충만하는 희열 이렇게 해서 청동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리는 하고 싶어함 입니다 241쪽 여리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있죠 여기서 여리란 하고 싶어함 원인을 지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비난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갈망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도 좋은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 성취하는 거로 하면 우리 발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언가 우리 좋은 것도 여리가 있어야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에 넣고 있습니다